등산으로 들어가는데 정보웅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나몰로 타전을 붙이거든요? 득입니다 그래서 채소 바이오 하시나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마트 키커머스 플랫폼인 스코 역삼점에서 피피어무 맡고 있는 김혜주라고 합니다 이마트 채소팀에서 인삼 한차 역채소를 담당하고 있는 채우텍 바이오입니다 이마트 스포츠팀에서 아웃도어 바이오를 하고 있는 이종범입니다 문왕구팀 남아 시즌 왕구 바이오를 맡고 있는 최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에 대해 다 같이 동작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 따뜻해 포즈를 취해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어떤 건지 다들 아시겠죠? 저는 2008년부터 캠핑을 시작한 것 같고요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친구들과 가족들과 다니다가 최근 애들이 커서 혼자 다니는 횟수가 많고 모토캠핑, 오토캠핑, 백패킹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2013년부터 캠핑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캠핑을 하다가 요 근래에는 백패킹으로 좀 많이 다니면서 작년에는 백패킹으로만 거의 1년에 한 20번 정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에 캠핑을 처음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8년도 오토캠핑을 시작을 해서 미니멀 캠핑 현재는 오토캠핑과 백패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오래 다니셨는데 저는 아직 3년밖에 안 됐고요 백패킹을 좀 다닌 지는 1년이 조금 안 됐고 작년 겨울에는 5개월 동안 장박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좋아 저는 그 지리산의 백무동 야영장인데요 주변에 그 식당이 지리산 막걸리하고 산나물로 파전을 붙이거든요 죽입니다 그래서 최소 바이어 하신다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왜냐하면 또 차를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편하게 또 막걸리 한 잔 먹을 수 있고 혜준님은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울릉도에 나리분지라고 다녀왔는데요 울릉도의 유일한 평야인데 병풍처럼 설산이 이렇게 눈이 1m가 넘게 쌓였어요 이번 겨울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경치도 하얗고 해외에 온 것처럼 얄프스에 온 것처럼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안 춥더라고요 갔다가 못 나온 사람도 엄청 많다고 맞아요 두 분이 워낙 좋은 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퇴박이라고 하죠 퇴근박 주로 가는 곳은 이제 호명산 잔나무숲 캠핑장 유튜버가 운영을 하는 4월부터 가을까지는 노을 캠핑장 상암동에 있는 그리고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 초안산 캠핑장 서리산 캠핑장이라고 또 잔나무숲 약간 숲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근거리라서 그쪽을 많이 자주 이용하고 있고 초안산 캠핑장 저도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 집에서 갔고 근데 이게 모든 단점이 예약이 흔들다 맞아요 종봉님은 그러면 어디로 많이 가세요? 저도 호명산 잔나무숲 캠핑장인데 초보 백패커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성질하고 거기가 생각보다 접근성도 좋고 입문 코스죠 주차하고 나서 덮배낭을 메고 15분? 20분 정도만 올라가면 바로 텐트를 칠 수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회사 생활에 찌들었던 스트레스와 모든 게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너무 가고 싶었던 이제 태안에 바닷가 있는 캠핑장이 있는데 많이 보는 날씨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람이 색깔로 나오는데 초록색, 주황색, 붉은색 이제 많이 불면 분홍색까지 나오는데 분홍색인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가고 싶어서 강행을 했죠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서 너무 잘 놀고 이제 저녁에 닭볶음탕 먹고 텐트 안에 있었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진짜 체감상 한 30에서 40m 퍼센트 크겠다 이거는 종문 영화 나왔어 종문 영화 나왔어 정말 재난 영화처럼 이만한 폴대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저 안에 있는데 닭볶음탕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텐트가 하얀색 면 텐트였어요 먹어 그걸 사수해야겠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 무너진 와중에 닭볶음탕 냄비를 들고 막 이렇게 헤쳐서 나가서 결국 텐트를 구한 폴대는 구하지 못했지만 그게 일반인이 들으면 닭볶음탕을 사수한 걸로 아는데 하얀색 면 텐트는 세척하기도 힘들고 엄청 고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텐트를 살리려고 두 가지를 다 살리신 거예요 먹을 것도 살리고 텐트도 살리고 어떻게 종문 님께서는? 한 2년 전인가? 계획 없이 그냥 갑자기 구럽 도로를 가보고 싶다 지금 아니면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편을 예약하고 무작정 갔어요 그 밖에서 밖에서 가는 길이 너무 진짜 멋있어요 가면은 진짜 딱 올라갔을 때 그 경시를 보면 감탄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녁에 밤에 잠깐 나와서 하늘을 봤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있을까? 저 먼지인가 저게? 할 정도로 진짜 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진짜 매곡하네 이렇게 누워서 계속 별목을 때렸던 약간 종범 님이랑 제가 17년도에 캠핑을 시작을 했고 18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힘도 다르고 같이 근무한 적도 없고 세 번째 봤는데 취미가 같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백백에 관심이 있어서 텐트도 막 사고 장비도 사고 가방도 사고 이랬을 때 그 써봐야 되지 않나요? 맞죠? 갑시다 해서 퇴근하고 노고산을 갔어요 등산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층 갔는데 종범 님이 저희랑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풀리고 전문가로 알고 왔는데 여기서 자야 될 것 같다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우역대에 올라가서 서령을 하고 야경을 보고 서로 진짜 이렇게 캠핑을 오는구나 술 한 잔 먹으려고 했더니 술 한 잔도 없는 거예요 되게 미안했어요 알코스 랭입니다 맥주를 4캔을 사고 콜라도 여러 개 산 탄산운으로 샀는데 제가 초보니까 종범 님이 자기 배낭에다 그 음식을 다 넣은 거예요 너는 초보니까 힘드니까 음식이 진짜 무겁거든요 은근히 근데 제가 중간에 너무 쓰러질 것 같아서 제 수건도 주고 물도 주고 오히려 고마우면서 되게 미안했어요 팀에서 팀원들과 함께 캠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팀원들 중에 한 세 명 정도 약간 워크샷 개념으로 미리 가서 텐트를 쳐 놓고 세팅을 하면 다 기초하신 거네요 이마트에서 다 사서 고기부터 다 해가지고 세팅을 다 해놓고 나머지 퇴근하고 와가지고 같이 했는데 캠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0월 중순 정도 됐어요 좀 쌀쌀했거든요 잠자야 되는 시간이 돼서 이물자리를 펴줬는데 침낭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또리 말하면 침낭 침낭이 덮어야 되는데 베개인 줄 알고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던 거 왜 이물을 안전이냐 이런 거예요 베개만 주자 베개만 주자 춥게 주무셨겠네요 아니 이게 이게 침낭이다 이불이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모를 수 있구나 그 에피소드 네 여기에 있는 스탠디 제품이 다 이마트에서 산 제품입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 쑥데이 행사할 때 광클 해가지고 저희 한 50% 정도 할인한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탠리 제품 런치박스 런치박스 이거는 스타벅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처음 봐요 그래요? 이거 엄청 인기한 거예요 먼저 이거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구매를 했어요 캠핑 갈 때마다 구매하는 제 것 상품 제가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아이디어 오신 거예요 미나리하고 상추, 깻잎, 마늘, 고추 구성이 딱 캠핑에 가져가기 좋은 핸드폰만 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용기도 접을 수 있다 폴더블 폴더블 소량으로 사기 힘드니까 따로 따로 수준이거든요 미나리 삼겹살 파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물상자님 혼자 갈 때 먹는 밀키티 피콕에서 상품을 개발하는데 거기서 샘플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맛보라고 주더라고요 저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울릉도 갈 때 이번에 이거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맛있어요 미나리 삼겹살하고 이거는 먹는 걸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가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상 있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한 이거는 다들 아시죠? 경량팩 대부분의 저런 텐트들이나 이런 게 이런 좀 막 팩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쓰다보면 금방 튀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일회용 한번 쓰시고 이렇게 경량팩을 쓰시면 이게 되게 가볍거든요 수납도 용이하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5,000원대입니다 데크백인데 여기 나사형 데크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마트에서 저렴하게 다용도 고리인데 정말 용이합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밤에 또 빗도나고 닫히잖아요 그립감이 좋아서 문도 금방 열고 웬만한 데크백킹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코알마라고 버너도 있고 냄비도 있고 후라이팬도 있는 그리고 안에는 공간이 넓어서 공기 백패킹을 가면 저희가 춥잖아요 버너뿐만 아니라 난로 겸용으로 쓸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선택해서 구매했습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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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감고 왔어요 스탠님이 얘기할 때 저게 눈에 감고 왔어요 제가 없는 제품 힌트 있습니까? 집중 두 글자입니다 감이 안 잡히면 텐트 아니에요? 텐트? 텐트 땡 의자 땡 랜턴 땡 자 마지막 힌트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바퀴? 두 글자에 박혀야겠네요 바퀴? 웨건? 어 저 그 글자에 박혀야겠네요 정답 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 하나, 셋 정답! 워터 자극 정답 와아아아 정답 홋펠 같은데? 땡 정답 스탠리 런치박스 땡 뭔가 클립 같이 생겼는데 힌트인가요? 정답! 그릴? 비슷합니다 정답! 바베큐 그릴 정답! 오! 주선 먹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은! 정답! 양보하겠습니다 의자! 캠핑 의자! 이야! 훌륭하다, 훌륭해 감사합니다 대박 일기장은 하루의 일과나 지난 과거를 기록하거나 생각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메모하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캠핑이란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과 현재의 일을 기록하고 향후에 저의 계획을 같이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업 일치다 평소에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고 현재는 캠핑과 관련된 바이어로 근무를 하면서 일과 취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놀이터? 그 공간만은 오로지 저만의 공간이잖아요 누군가를 초대해서 즐기기도 하고 나만 혼자 이렇게 여유를 가지기도 하고 나만의 놀이터라고 하고 싶어요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긴 레이스 중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자연 속 작은 나의 쉼터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쉬어가서 또 새로 재충전을 해서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자연 속 작은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팀인 이마트 스코우에서는 권역 내 1시간 안에 배송이라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스코우를 직접 이용하고 이제 캠핑에도 가지고 갑니다 요리도 하고 사진도 촬영해서 개인 SNS에 소소하게 올리곤 하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저희 스코우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가 농산물 매입이거든요 최소 매입 다양한 산재, 다양한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업무적으로 하는 거 외에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정말 이 상품은 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캠핑을 좀 즐겨볼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년보다는 조금 더 즐겁자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많이 해보자 라는 게 있고 업무적으로 좀 접목을 시키자면 남아 시즌 왕구 바이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런 캠핑용품에 제 주 고객층인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입혀서 캠프닝 세트를 좀 만들고 싶어요 캠프닝이니까 가볍게 나가서 집 앞에 공원에서 쓸 수 있고 또 잘 닦아서 실내에서 쓸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안 가봤던 곳으로 많이 캠핑을 많이 다녀보고 싶고 업무적으로는 캠핑용품이 있어요 아 저도 없군요 저게 이제 백야드 빌더라고 캠퍼와 라이더들의 성지예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저 캐릭터랑 같이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이라서 저게 이제 이마트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단독입니까? 저희? 단독입니다 오오오오 캠핑용폰도 있고 의류도 있고 자파도 있고 여러 가지 담당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언제? 3월 말에 출시해져요 올해 저게 좀 대박나서 잘 됐으면 잘될 것 같습니다 3월 말일인가요? 잘 될 것 같습니다 SNS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좀 맡겨만지시네요 지금까지 이마트 태그마는 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마트를 20대 중반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벌써 25년까지 됐는데 벌써 이마트가 30년이 됐다는 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마트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국내 1등 할인점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저 또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계속 1등 자리를 유지했지만 앞으로도 20년, 50년, 100년까지 계속 유통운용으로 저희 이마트가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마트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랑 손잡고 장보러 이마트에 오는데 지금 캠핑 다니고 하면서 제가 커서 나 직원 할인도 돼 이마트로 가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 모시고 캠핑장 본다고 이마트에 오고 약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마트 30주년 화이팅! 난업하 regrets 나 Abdullah attentive 감사합니다.